제한시간은 단 7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인사를 들어볼텐데요 누구도 거기서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포함해서 7초 안에 본인 어필, 소개, 그리고 센스까지 보여주는 그런 인사를 아 지금도 컴퓨테이션인가요?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란 것 같은데요 행운을 가리키는 7초입니다 우리 권혜범 피디님부터 7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미디 리벤지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권혜범 피디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박현석 피디님 안녕하세요 박현석 피디입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남았어요 더 쓰세요 더 남았는데 많이 봐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은 이제 각인입니다 정말 이분의 인사는 제가 일어나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기 선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코미디 리벤지 끝났습니다 이경기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후배분들 정말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요 자 엄지윤씨 엄지윤씨 준비되셨어요?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인 엄지윤입니다 어 리벤지 흑백요리사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털어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창호씨 들어갑니다 7초 들어갑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려웠네요 어떻게 영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이번엔 조은씨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어 챌린지로 세상에 웃음을 주려다가 쫄딱 망한 개그맨 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슬픈 인사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촌동 레이커스의 김용명씨 갑니다 7초 들어갑니다 수금치화 목도천의 명 지구의 웃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강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김용명 와 그 다음이 우리 이용진씨인데 펀치라인 이용진씨 시작합니다 다들 눈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침묵을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신기루씨 침묵으로 끝난 인사인데요 우리 신기루씨 7초 들어갑니다 네 흑백요리사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의상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레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오 신기루 카레밥을 입고 오신 놀아져가 너무 놀라겠는데요 자 신규진씨 준비됐나요 7초 들어갑니다 네 펀치라인의 신규진입니다 탁재훈 없이 재밌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펠러길티 박세미씨 들어갑니다 네 참고로 저희 팀은 촬영이 끝난 후 연락을 끊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극인 박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집사와 아가씨 만나볼까요 우리 네 지유씨부터 7초 들어갑니다 네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와쿠베리 기절 쌈바리인 김지휘입니다 아 좋습니다 김경욱씨 야리야리 머말리는 코미디 리벤즈 다나카의 기획자 개그맨 김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썼어요 송아빈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탠더 코미디언 송아빈입니다 춘벙이 참지 고양이 추루깡 열심히 벌었습니다 봐두세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다 잘 썼어요 아주 자 이선민씨 어두운 마황의 그림자를 몰아내자 어두운 원숭이의 그림자를 몰아내려고 부활했습니다 와 곽범씨 7초 들어갑니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재훈씨 어 여기 지금 장르가 바뀌고 있네 이재훈씨 7초 들어갑니다 아 서영략대리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차승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전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잊지도 않고 또 왔네요 차승원씨가 또 왔어요 예 자 이상준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세상에는 그 웃음과 울음의 양이 같다고 합니다 네 누군가 울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웃어요 네 끝났습니다 명원들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박나래씨 기대됩니다 7초 들어갑니다 고 고 메 디 리 리 예 끝났어요 황재성씨 황재성씨 아 지금 오마이갓인데요 자 황재성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수현이 수지 애비 황재성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인상가 구토와 함께 끝이 났는데요 아 진짜 순발력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